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결혼이나 출산 시 주택 문제가 장애가 아니라 메리트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최광호 기자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는 주택 가격 상승.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안 하는 주된 이유는 주거와 관련된 자금 부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입니다. 좀 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결혼이나 출산 시 주택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번 정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먼저 출산 가정을 위한 신생아. 우선 공급이 신설 및 확대됩니다. 공공은 일반 분양의 50%, 민간은 신혼 특별 분양의 35%를 최근 2년 안에 출산 등을 한 가정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량도 기존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늘렸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얻는 2만 호 중 최대 70%를 신혼 가구나 출산 가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과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에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낮추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였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최대 2억 5천만 원의 합산 소득까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녀 세액 공제는 각각 10만 원씩 추가되며 혼인 신고만으로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혼 특별 세액 공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또한 혼인의 딸은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 소득세에서 1주택자로 간주되는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의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셨습니다.